어.. 먼치도 밥을 먹는다 1회차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뉴 음.. 메뉴는.. 된자국 진미채 아닌것같은.. 진미채 오징어 아닌가? 생칠 잡채 되겠습니다 아.. 진미채 오징어 밥하고 너무 많이 떠왔다 밥하고 친구 밥 먹고 방송 끼려고 그랬는데 자꾸 밥 안 먹냐고 그래가지고 ㅎㅎㅎㅎ 밥.. 밥 안먹냐고.. 그래가지고 음..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죽었네 제가 유튜브에서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데 켜도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어! 중폭 올려? 사운드지. 먹방은 뭐냐면 사운드 아니겠는가 제대로 올려놔 아! 지지직 소리 들려요? 아 그래? 들립니까 지지직 소리? 크게 들리나요? 아! 된장국 진미채 생채 잡채 잡채인데 그거예요 뭐라 그러지 중국작 중국 중국 잡채라 그러지 않나? 굵은 거 있잖아 굵은 거 있잖아 그지? 잡채가 굵은 거 중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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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해 이쪽이 좋겠구만 좋았어 제집 찍었습니까? 잘했습니다 이걸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잼서톤 가려줘 헐 잼서톤이 숨어있었네 아아 헐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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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장국이요. 된장국 어차피 메이플 M은 유니온에 적용이 안된데 제일 높은건 40캐릭 밖에 안된데 내가 문의해서 물어봤었어 아 채팅이 안보이는구나 아 올려놨어 아 다른 노래 음 음악 신나는거 어 이거 들어? 어 음 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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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소 시작이 왜 떨어졌냐? 해킹매소 사람들이 젊은 이유 한 두가지 될 것 같은데 먹방으로 전화를 제가 어색해요 흠 방송 중에 밥을 먹냐? 자꾸 밥 못 먹냐 그래서 밥 먹냐 그래서 밥 먹는거 보여줬습니다 저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있어도 밥 먹으니 뱅 하고 다크서클 다크서클 잘 안보이네 공기가 10% 딱봐도 눈알에 다크서클이 써보였어 매일 맛있게 썰어요 쫄깃 고기 plante 아 그냥 된장국이예요 아 다른 노래 음 음 어 이거에 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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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